1,000원입니다. 지금이 몇 년도예요? 지금이요? 2022년도가 맞아요? 네. 1995년 아니에요? 아닌데. 이 노래 나는 문제없어, 맞죠? 지금 나오는 노래요. 그런데 2022년이라고요?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네. 네. 여보세요? 그거 너 맞지? 얼굴은 잘 안 보여도 딱 보니까 너야 헤어스타일, 티 무엇보다 그 으스스한 분위기 맞지? 비밀인데 나니까 아는 거지, 다른 애들은 잘 모를 거야 애들도 다 주작이래, 안 믿어 난 믿는데 그거 어떻게 찍은 거야? 유튜버가 찍어서 올린 거야 유튜버가 뭔데? 뭐야? 너 진짜 외계인이야? 응 안되겠다, 나랑 좀 만나야겠다 지금? 지금은 안되고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영상으로 좀 뜨고 있긴 한데 구독자서도 얼마 안돼 아무튼 다시 연락할게, 끊어 뭐야 진짜? 말도 안 돼 진짜? 말도 안 돼 뭐야 진짜?